도시의 야경을 보며 소중한 사람과의 로맨틱한 피크닉을 꿈꾼다면 로나픽 하세요 야경 속 낭만적인 피크닉 투어 오직 로나픽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꽃, 케이크, 피크닉 장비를 배송부터 수거까지 로나틱 베이직, 프리미엄, 슈프림 등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원하는 피크닉을 수제 케이크로 피크닉을 달콤하게 예쁜 꽃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욱 업 피크닉, 이제 로나픽 하세요